진짜! 어디서 가고 잡고 있어? 사시 넘고 검찰 들어오니까 세상 다 네 거 같아 표정 다 드러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이라 소신 같은 것도 있고 소신! 우리 자존심이나 정의 촌스럽게 그딴 거 좀 버리자 애니? 너 얼마나 고생했어 집도 별 볼일 없던데 민주화 운동 그거 해석을 해? 아 그건 제가 아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도망을 가는... 넌 가만히 있어! 여기 어떻게 왔는데 지방으로 뺑뺑이 돌 거야 변호사관 판내고 이혼 소송할래 법률 서비스 그딴 거 할 거야 서비스업 하려고 고생했어 너 역사적으로 흘러 가득 가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려 잡으라고 그거 놓치거나 싸워서 잘된 사람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없어 누가 있어 이름대봐 친일 파며 그딴 놈들 어때? 다 재벌이고 장착원하고 우리나라 이거야 독립군들 한 달 육십만 원 연금 없음 밥 굶고 살아 촌스러운 새끼 진짜 아니 요즘도 저렇게 철없는 새끼가 다 있나?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? 배워야지 역사를 배워야지 역사를 네 소송할래 너무 잘 못했음 알갓